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 너무너무 수고들 하셨고요. 저희가 매주 목요일 밤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K-POP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. 다음 주에는 국민 가수 갈라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볼 예정입니다. 아주 멋진 무대와 재미를 확실하게 보장해 드립니다.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2022 국민 가수 갈라쇼입니다. os 갈라쇼입니다. 이게 너무 쉽습니다. 예정입니다. 네 감각했으려, 한글자막 by 한효정